아 아 이거 봤네요 봤어요 어 지금 모니터 캐릭을 보구요 사계 퇴제하고 자 죽게 해야죠 지금 메이비가 속내죠 지금 속내고 있어요 자 지금 모니터하고 있네요 모니터 하는 상태에서 이제 아마 그 저 오토 신호가 간 모양이에요 누가 친다고 보고 지금 부활이 돼서 공격하는데요 자 일단은 저쪽에 다 있으니까 뭐 다른 데는 좀 모니터 해볼 때도 없죠 일단은 저기 저쪽에 다 있는 상태구요 아 지금 뭐 어 전체 창으로 또 욕하죠 꼴값 꼴값을 쳤더내 이렇게 크게 좀 길게 웃죠 이 메이비 자체가 좀 짧게 웃질 않아요 길게 이렇게 좀 줄을 쭉 들여 가지고 이렇게 좀 잘 보이게 상대가 잘 보이게 웃죠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놀릴 때의 그 전략이죠 이런 것도 좀 잘해요 왜냐하면 그 젠 같은 거 하고 뭐 하면서 이런 엄플 같은 것도 능능 하거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.